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지금은 정령치 따운힐을 하고 있습니다. 따운힐 중에 김은영 선수를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김은영 선수와 함께 갑니다. 김은영 선수 딸따고필에서 댄싱으로 정령치 따운힐 끝나고 여기는 뱀삭골 TT구간 김은영 선수 혼자서 10km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달궁 캠핑장 정말 대단합니다. 김은영 선수 혼자서 리딩 남자 선수는 왔다갔다 굉장합니다. 밀어주는 남자 선수 잠시 회복하고 김은영 선수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왜 이렇게 빡세게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남자들도 많은데요. 이유는 나중에 나오네요. 질주하는 김은영 선수 빠른 속도로 순항하고 있는 김은영 선수 기차 전방에 있는 두 분도 흡수되어 함께 갑니다. 달려라와는 김은영 선수 뒤에 가서 김은영 선수를 촬영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김은영 선수 굉장합니다. 노란색 저지분 굉장한 선수군입니다. 굉장히 많이 끌어주셨습니다. 페달링이 굉장히 좋네요. 앞에 차량이 막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냥 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기차 교대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김은영 선수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피지컬도 굉장히 좋네요. 굉장한 선수입니다. 남자들을 다 끌고 있습니다. 교대합니다. 달려라 환 대단합니다. 달려라 환 한번 끌어봅니다. 400와트로 리딩하는 달려라 환 고통받고 있는 선수분 보이네요. 500와트까지 넘기고 다시 400와트까지 약 다운에서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달려라 환 300와트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가고 있는 달려라 환입니다. 심박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달려라 환의 뒤에서 선수분 흐르고 맙니다. 뒤에 있는 분 구멍을 메꿉니다. 굉장한 선수분 대단합니다. 솔치고개가 나왔습니다. 깔딱어필 교대합니다. 교대합니다. 김은영 선수를 기다렸습니다. 경기 형 김은영 선수 살쪘다고 약파하는 김은영 선수 댄싱으로 올라가네요 굉장한 선수입니다 바닥에 물통이 떨어졌네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항상 물통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황색 젖이 입으신 분 많이 지쳐 보입니다 점점 멀어지네요 깔딱어필이 끝나고 다운의 김은영 선수 앞으로 나갑니다 달려라환은 피 빨면서 편하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달려라환 교대합니다 달려라환은 또 어필입니다 달려라환이 리딩합니다 천천히 파워를 올리는 달려라환 김은영 선수 김은영 선수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300와트까지 올리는 달려라환 계속해서 잘 따라오고 있는 김은영 선수 조금씩 파워를 올립니다 김은영 선수 김은영 선수 표정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는 김은영 선수 대단합니다 달려라환도 최대 신박을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끌고 있는 달려라환 노란 젖이 입으신 분 보이네요 자 교대합니다 다시 달려라환 선두 다시 한번 밟는 달려라환 달려라환 조금씩 파워를 또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300와트 이상으로 리딩하고 있는 달려라환 잘 따라오고 있는 김은영 선수 보이네요 달려라환은 최선을 다해서 리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신박 150에 시작해서 170에 루텔을 돌리려고 하는 달려라환 현재는 166bpm을 보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심장박동수 흑동수 괜히 클락션 올리고 가는 자동차가 보이네요 해보입니다 법 그는 정말로 정말로 말하다보 진짜리 조금로 금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페달링하는 김은영 선수 정말로 대단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로드 여신입니다 2차 보급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입니다 투어라이딩이라고 외치네요 노란색 저지구 밝게 웃고 있는 김은영 선수 보이네요 자 엄청난 파워부자님 리딩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좋네요 피지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프린트 하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달려라 환 또다시 리딩합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김은영 선수 보이네요 예전부터 스트라바 친구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이 처음 본 겁니다 또 만나서 라이딩 하고 싶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세요 또 김은영 선수 응원합니다 달려라 환 전방에서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방에서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진희 선수에 attracted 택배의 점수는 중이었습니다 경회의 점수는 중인 선수에 맞은 milksending 그냥 크cra이의 점수는 중입니다 관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마크가 짓고 있는 Queens 경화의 점수는 중인 선수에 맞은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중인선 자세가 조은은 부정됩니다 대단합니다 пад의 슬31 정도 즉은 휴근을 밝힐 합니다 뒤에서 코치 해주네요 김은영 선수 김은영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필 콤이 왔는데 콤은 이제 안찍는다고 합니다 살이 많이 쪘다고 약판을 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 했더니 앞으로 있을 대회 준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대전 TT대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서 끌고 열심히 훈련한 것 같습니다 대전 TT대회 꼭 1등하세요 응원합니다 김은영 선수와 여기서 헤어집니다 달려라와는 계속해서 직진합니다 다음편은 MCT S리그 정명환 선수편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